자, 본 과목은 과목 이름은 현대양자물리인데 대학원 양자학학이에요 먼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레코딩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미안하고 양자학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할 수 없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따라갈 교과서는 잘 알려진 사쿠라 교과서고요 요새 나폴리타노아가 부분적으로 다시는 이 판을 파는데 그거를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챕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부 때 다 배웠던 그런 것들을 복습하는 챕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퀀텀 메카닉스를 배울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힐버트 스페이스일 거예요 과연 힐버트 스페이스란 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리고러스한 의미지만 오히려 그렇게 리고러스하게 할 건 아니고요 의미는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런 걸 도입한 이유가 이게 유한 차원 또는 무한 차원으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하면 보통 2D나 3D를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N 차원으로 단순히 확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좋고요 실제는 의미가 좀 복잡하지만 단순히 굉장히 많은 차원으로 확장을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지금은 충분하겠습니다 양자학과 배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예로서 배우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의 예를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가 둘 얘는 스핀 2분의 체인인데 단순히 스핀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쭉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스핀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있을 때 이 스핀 1.5 체인의 퀀텀 스테이트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각각의 스핀들이 있는데 얘가 취할 수 있는 게 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다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도 업이 있고 다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스핀 1.5 체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도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퀘스처는 얘가 도대체 얼마나 많나 자, 그럼 계산하기가 쉽죠 그죠? 답이 뭐겠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뭐 N개 스핀까지 가니까 당연히 E에 N승했죠 이게 바로 이 스핀 시스템의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프리파티클이 있을 수 있는데 카메라가 화각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칠파면 굉장히 자주 재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른 예로는 그냥 프리파티클 양작각에서 아주 흔하게 푸는 그 프리파티클을 보도록 합시다 그냥 이런 점이 어디론가 날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프리파티클의 퀀텀 스테이트를 표현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큰 디멘전이 필요한가 일단 뭐를 메저를 할 것인가 정해야 되는데 포지션을 봅시다 포지션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겠어요 프리파티클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무한대겠죠 이때는 디멘전이 무한대로 가고 컨티뉴스 스펙트럼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은 any finite 디멘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벡터 알제브라를 하는 모든 성질들이 힐버 스페이스에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힐버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됐는데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봅시다 일단 3d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e스페이스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카테시안 코디네트라고 하면 포지션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베리어블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x 포지션 카테시안 코디네트라면 y 포지션 z 포지션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선형 대수나 수학에서 순위 배운 거죠 얘를 이제 x 방향 y 방향 c 방향의 베이시스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각각의 베이시스들은 서로 오사곤화를 하고 그 다음에 노말라이즈 되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포지션이든지 이 세 개의 베이시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계산되는 양들이 이제 많아지죠 이를테면 inner product라든지 그 다음에 length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있을 때 그 앵글도 inner product로부터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양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어떤 벡터 또는 그 벡터 어떤 다른 벡터와의 사이에 관계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힐버스페이스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자 그럼 힐버스페이스의 예를 한번 봅시다 자 1버스페이스에서 아까 가져온 예인 스피인 2분을 채용하시고요 이게 스페인 2분을 채인의 힐버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힐버스페이스 XH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스테이트가 있어요 뭐 포지션은 어디에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의 디멘전이 E의 N승이었죠 그렇죠? 디멘전이 자 그러면 이때 힐버스페이스의 사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처럼 저렇게 분리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분리가 돼요 자 아까 각 체인에서 각 체인에 있는 스피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업하고 다운 두 개잖아요 이런 것들의 컨비네이션으로 스테이트들이 나타나지니까 어떤 의미의 힐버스페이트든 각 컨피규레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쓴다면 표현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1번 스피는 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스피는 다운이고 3번 스피는 업이고 이런 게 A1만큼 컨트리뷰션을 하고 이게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마치 100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베이시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식으로 쭉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탈 2의 N승만큼 텀이 생길 것이고 이제 그 각각의 베이시스들의 미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생길 거예요 컨비네이션 글자를 너무 못 썼네 그렇죠 여기서 이 각각의 쿨피션트들은 퀀텀 메커니스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인체너러예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3차원 유클리지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갖고 온 얘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네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인어 프로덕트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랭스에 해당하는 개념 여기서 이제 놈인데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 업다운 업다운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베이시스 즉 여기서의 100, 010, 001 같은 걸로 삼았는데 이게 참 좋은 베이시스인 이유는 서로 오소곤을 하죠 그렇죠 이 스피인 스테이트와 이 스피인 스테이트는 오버랩이 전혀 없죠 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질들을 사용해서 어떤 두 벡터들을 곱할 수도 있고 이제 하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과연 이런 상태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예요 자 2차원이나 3차원은 그냥 벡터로 이렇게 쓰면 됐었는데 이게 N차원 또는 제너럴 차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아마도 학국 때 배웠을 브라켓 모테이션들이죠 편하게 쓰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퀀텀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힐버 스페이스는 어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고 쉽게 말해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자 그때 과연 벡터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벡터 심볼이 뭐 이런 걸로 있었지만 과연 힐버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심볼 대신에 뭘로 쓸 것인가 그게 바로 캣 벡터예요 얘는 이제 표현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심볼로서 표현을 하고 이거를 캣 벡터로 캣 벡터 대우대우 그냥 캣 이게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죠 과연 어떤 성진들을 만족을 하나 첫 번째 벡터 벡터 에디션 합은 어떻게 되는가 합이 과연 정의가 되는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당연히 정의가 되죠 여기서도 당연히 정의가 돼요 어떤 제3의 벡터는 두 벡터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제3의 캣도 두 캣의 합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에디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는 거죠 널벡터가 또 역시 존재해요 표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심벌을 이제 캣 안에 넣으면 되고요 당연히 널벡터의 정의는 어떤 캣에다가 이 널 캣을 더했더니 얘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교환 법칙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상수를 곱할 수 있는가 어떤 상수를 곱할 수 있는가 이 캣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어떤 평행하지만 더 긴 캣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벡터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또 적는다면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 핫 벡터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면 얘는 각각에 곱해져서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캣에도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스테이트 벡터를 캣 벡터로 정의를 했어요 이 캣 벡터가 숫자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옵절버블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옵절버블 옵절버블이라는 거는 어떤 오퍼라이터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스피인이 될 수도 있고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양을 대표하는 그런 퀀텀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계되는 이거 쓰기 위해서 관계되는 개념이 아이겐 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캣이 벡터랑 똑같으니까 아이겐 캣은 아이겐 벡터겠죠 선형 대수에도 아이겐 벡터를 알면 굉장히 굉장히 일이 편해지죠 모든 것은 그걸로 전개를 하면 되니까 똑같이 양자각각에서도 아이겐 캣을 알게 되면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전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옵절버블도 매트릭스 컴포넌트로 나타낼 수 있고 아주 일이 편해지죠 자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캣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이게 캣에 작동을 한다 라고 하면 또는 그냥 건다 라고 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캣에는 항상 오퍼레이터가 왼쪽에서 걸려요 오른쪽에서 걸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뭔지 모르지만 다른 캣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데 이게 다른 캣이 아니라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를 이제 아이겐 캣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말했듯이 아이겐 벡터랑 같은 개념인데 전 이 a 오퍼레이터에다가 a1이라는 캣을 걸었더니 얘가 자기 자신으로 오면서 뭔가 상수 하나가 생기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벡터 알제브라에서 보는 아이겐 벨류, 아이겐 벡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때 캣을 이제 아이겐 캣이라고 하고 상수가 튀어나오는 것을 아이겐 벨류라고 하죠 실험적 측정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고 베이스를 잘 잡는다면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는 아니고 힐버스페이스 디멘점만큼 개수가 있겠죠 아이겐 캣이는 아이겐 벡터도 그만큼 있으니까 그만큼 있어야 전 공간을 스팬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제 아이겐 캣이라는 것은 어떤 오퍼레이터이든지 다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가질 때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얘는 어떤 피지컬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절버블이면 당연히 물리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대표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캣을 구한다면 그게 바로 그런 옵절버블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벨류는 이 옵절버블의 대표값이 될 것이고 예를 보면 스턴 갈락 엑스프리먼트에서 보게 되는 예들이 가장 간단한 예들이 될 텐데 스피인 오퍼레이터에다가 이제 업스피인을 걸게 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업스피인으로 쓸 거예요 계속 걸게 되면 측정 값이 이렇게 되고 원래 스피인 값이 나오죠 여기서 2분의 하바가 아이겐 벨류가 되고 이게 바로 아이겐 캣이 되는 거죠 당연히도 스테이트가 하나 더 있고 왜냐면 스피인 2분의 1이니까 스피인 1F는 방향성이 두 개가 있잖아요 디자이너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디자이너스가 아니고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방금 실수한 걸 깨달았는데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잘려서 안 보이겠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가서 새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스테이트라는 거는 아이겐 캣인데 피지컬 미닝이 있는 거 즉, 피지컬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스피인 2분의 1 스테이트들이 있겠죠 스턴 갈락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제 SZ 방향 스피인 값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게 2분의 1치바 마이너스 2분의 1치바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스피인젯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고 그때 아이겐 캣이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하나는 플러스가 나오는 값이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좀 치우고 그래서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다 알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 스페이스들을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가 줄 수 있는 스테이트들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앤드 엔저널 A는 아이겐 캣을 모두 안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스핀 2분의 1에서 그 2에 N개만큼 베이시스를 놓고 익스펜전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겐 캣을 안다면 제일 좋은 것이 여기 그 캣이 스페하는 헬버 스페이스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위치든지 스테이트가 생긴다면 그거를 아이겐 캣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캣하고 오퍼레이터하고 어떤 식으로 선 쓰는지 쓴다는 말은 리터럴리 손으로 쓰는지 알아봤는데 그것만 갖고 모든 일이 해결되진 않아요 이를테면 캣을 썼는데 이너프로덕트를 계산해야 얘의 길이를 알던지 아니면 다른 스테이트하고 관계를 알텐데 캣만 갖고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응되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브라 벡터 그래서 합해서 브라켓 노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브라스페이트라는 거는 이너프로덕트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듀얼 스페이스의 개념이에요 To the cat space 자 캣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었죠 얘는 이렇게 써지는 브라랑 듀얼 이렇게 해서 얘를 숫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 아무런 힌트가 없지만 일단 일단 만약에 이 간마라는 스튜이트가 어떤 두 캣 벡터 알파하고 베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놈의 듀얼은 어떻게 써질 것이냐 마찬가지로 심볼만 이렇게 바꾸면 될 텐데 이 내용문들은 이제 마치 벡터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먹고 트랜스포즈 되는 것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 숫자들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캣 벡터들은 브라로 뒤집어치죠 이렇게 쓰는게 이제 브라를 쓰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써볼 수가 있겠죠 이너 프로덕트는 브라랑 캣을 알았다면 다음과 같이 써서 한쪽을 꺽쇄로 닫아버리게 되죠 이거는 얘를 어떤 식으로 썼다면 마치 벡터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고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두 개를 그냥 곱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얘랑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 또는 매트릭스 노테이션에서 리니어 알제브라이터에서 썼던 그런 식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 트랜스포즈 한 거를 곱한 거나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여줄게 이 브라벡터라는 거는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캣 벡터가 칼럼벡터고 브라벡터는 걔를 트랜스포즈 해서 로우 벡터가 되죠 그 두 개를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프로퍼티를 보면은 예상을 했겠지만 얘는 좌우를 뒤집은 것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예요 두 번째 프로퍼티는 이제 자기 자신과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뭐가 나오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자신을 걸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파 알파 그러면 얘는 좌우를 바껴도 똑같은데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걸어야겠죠 그렇단 말은 얘는 어떻게 돼 항상 리얼이죠 그쵸? 근데 이 벡터 스페이스는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리얼이고 룬 그쵸?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이라고 보고요 이걸로 이제 노무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내적 값이 자기 자신과 거로써 내적 값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양자학학에서 probability 로 해석을 하는 것과 맞닿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적 포, 포, 포 포, 포 자 자 자 그리고 벡터에서 오쏘고날 벡터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쏘고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오쏘고날하다 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이너트프로덕트를 취했을 때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너트프로덕트로부터 벡터를 노말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캣도 노말라이제이션이 돼요. 이렇게 틸드알파라고 쓴다면 이렇게 써서 노말라이제이션이 되죠. 이 자체를 내적을 해보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알파틸드를 내적을 하면 그냥 쓰면 이제 벡터에 대해 캣 벡터, 브라 벡터, 브라 캣에 대해서는 대략 리뷰를 했고요. 오퍼라이터에 대해서도 알제브라를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오퍼라이터의 이퀄리티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첫 번째 X하고 Y하고 두 개가 같은 오퍼라이터다. 그렇단 말은 X에 어떤 의미의 캣을 걸고 Y도 이미의 캣, 똑같은 캣을 걸었을 때 이게 같으면 두 오퍼라이터가 같다고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알파는 이미의 캣이에요. 어떤 애가 들어오든지 두 개가 똑같아야 X하고 Y하고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퀄리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ull 벡터가 있듯이 null 캣이 있듯이 null operator도 있어요. null operator라는 것은 그냥 어떤 operator A가 0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operator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의미의 캣을 걸었는데 얘가 0이더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definition이죠. 그리고 operator도 역시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 대로 작동을 해요. 이를테면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더할 때 묶는 것도 없고 이렇게 묶거나 X하고 Y를 먼저 하나 달라진 점이 없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양자각에서 보는 operator들은 linear linear operator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operator X가 있을 때 얘가 linear 하다면 여기에 어떤 linear combination을 걸어요. 그때 이게 linear 하다면 각각의 안으로 들어가서 따로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operator인 해밀토니언도 저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dual correspondence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state alpha가 있을 때 여기다 operator X를 걸었다. 얘를 dual space로 보내면 얘는 어떻게 적느냐 당연히 cat은 bra로 바뀌어서 적어야 될 것이고 cat에는 operator가 뒤집어져서 오른쪽에 오게 돼요. 이렇게 올 것인가? 가 아니고 complex conjugate에 해당하는 뭔가가 붙어야 돼요. 여기서는 털미션에 조인트가 붙죠. 털미션에 조인트 이렇게 정의를 하구요. 털미션에 조인트의 의미는 이제 매트릭스에서 보는 바로 그것인데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complex conjugate를 각 엘리먼트 마다 해주는 거 결국 얘를 매트릭스 적게 되면 똑같이 돼요. 털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는 털미션에 조인트를 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를테면 뭐가 있죠? 이런게 되게 많은데 헤맨토니안이 대부분 털미션이죠. 넌 털미션도 있어요. 요새는 과학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개에서는 넌 털미션 헤맨토니안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털미션으로 적혀야만 해요. 그래야 어떤 실수로써 측정값이 나오는게 수학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 오퍼레이터 알제브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지금까지는 덧셈만 했는데 곱셈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예상대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거의 비슷해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어떤 x하고 y를 곱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y하고 x 순서를 바꿔서 곱했다고 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일반적으로. 퀀텀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뒤집었을 때 일반적으로 달라요. 이런 거는 non-commutative라고 하죠. 바꿨을 때 갈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할 때 곱하는 순서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y하고 z를 먼저 곱한 다음에 x 오퍼레이터를 곱하나 여기에서 x하고 y를 먼저 곱한 다음에 z를 곱하나 똑같다는 말이죠. 그 다음 털미션에조인트를 한번 곱하기가 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매트릭스하고 똑같아요. 순서를 바꿔서 y에 털미션에조인트가 걸리고 그 다음에 x에 털미션에조인트가 걸리게 되죠. 얘는 아주 쉽게 보일 수 있는데 x, y하고 알파라는 스테이트하고 곱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먼저 했어요. 얘를 듀얼 스페이스로 보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죠. 얘는 이제 바꿨으면 괄호 떼고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텐데 이제 x, y를 바로 묶어서 듀얼 코레스폰던스를 취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바로 x, y의 건조게이트하고 같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y를 떼가지고 따로따로 보낸 거고 전체를 보낸다면 이게 와야 될 테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용어가 조금 다른 거는 아우터 프로젝트예요. 얘는 두 벡터를 아우터 프로젝트를 취하면 힐버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냐. 얘는 숫자가 아니라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이런 아우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거의 다인데 안 되는 표현들도 있어요. 안 되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잘못된 표현들은 뭐가 있나 이를테면은 브라에다가 오퍼레이터에 넣었는데 왼쪽에다 붙였다. 이거는 잘못 쓴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cat이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다가 오퍼레이터에 넣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cat 두 개를 이렇게 곱했다. 곱했다. 또는 브라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곱했다.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얘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알파고 베타가 얘가 만약에 같은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 정의되는 벡터면 말이 안 돼요. 이 두 개를 나란히 곱한다는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컬럼벡터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컬럼벡터 두 개를 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허용이 되는 경우는 다른 공간에 있을 때에요. 이때는 정확히는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 심볼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나란히 이렇게 쓴다기보다 이때는 이렇게 쓴으로써 힐버트 스페이스를 확장을 하게 돼요. 알파라는 애는 힐버트 스페이스 1번에 살고 베타라는 애는 힐버트 스페이스 2번에 사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제 그걸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는 허용이 돼요. 이 표현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셔티브 엑시엄 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묶는 방법에 대한 건데 소셔티브에 보니까 그리고 액시엄이니까 공인이죠. 당연히 맞는 거예요. 맞다고 엄밀하게 맞다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가는 게 바로 공인이죠. 이런 아우터 프로덕트하고 어떤 제 3의 캣하고 이제 내적을 한번 이너 프로덕트를 한번 해 봅시다. 얘는 뭐랑 같냐면 이거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브라켓 노테이션을 썼을 때는 이제 말이 되는 방향으로 보면 돼요. 그냥 말이 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던 건지 간에 똑같은 결과를 줘야 돼요. 이것도 말이 되고 이것도 말이 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아우터 프로덕트의 의미를 얘가 좀 더 분명히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아우터 프로덕트를 한 거를 어떤 제 3의 벡터에다 꼽했더니 베타라는 베타라는 캣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넘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우터 프로덕트의 의미는 이 간마라는 스테이트를 베타라는 디렉션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일단 써보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오퍼라이터 양쪽에 브라랑 캣을 거는 경우 어떤 오퍼라이터 엑스 했을 때 캣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다른 캣이 되겠죠? 그때 이제 브라를 또 걸어보죠. 얘는 이 어소서티브 액슘 여기 적어놓은 거에 의하면 똑같은 거죠. 얘도 이제 오퍼라이터니까 베타를 떼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원적에 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브라벡터를 원적에 산하고 그걸 가지고 알파 캣이랑 내적을 하는 이너프로독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이 되겠죠. 이걸 응용해서 보일 수 있는 게 펄미션이면 헐 미션이면 이 값이 얘를 뒤집은 거에 컴플렉스 컨쥬게이트 하고 같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헐 미션 메이트릭스의 특징이죠. 오프 다이그널 엘리먼트들은 트랜스포즈 했을 때 컴플렉스 컨쥬게이트가 된다는 거 이게 리얼이면 완전히 스메트릭한 거고 간단히 보이게 되면은 데타랑 오퍼레이터 엑셀 양쪽에 걸게 되면 아까 썼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알파켓을 먼저 계산을 한다면 엑셀 얘는 브라켓 두 개 곱한 거니까 컴플렉스 컨쥬게이트 를 했을 때 어떤 관계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뒤집은 거에 컴플렉스 컨쥬게이트하고 똑같은 거죠. 그를 보면은 일단은 알파 뒤집었고 그 다음에 베타 컴플렉스 컨쥬게이트하고 같다는 걸 이미 앞서서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괄호 풀고 다 바꿔 쓰면 알파 데타 가 되는데 얘의 컴플렉스 컨쥬게이트지 그렇죠. 헐 미션이면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알파 에타의 엘플렉스 컨쥬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헐 미션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이케아는 헐 미션 메이트릭스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헐 헐 헐 헐 헐 헐 진짜 없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라나 캣들을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브라, 캣,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다 썼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매스메티칼 노테이션이죠 얘를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을 하려고 한다 또는 뭐 계산을 직접 하려면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뭔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eigen캣이에요 어떤 사실을 적을 수가 있는데 세열함이라는 거는 증명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이죠 어떤 호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이 eigenvalue로 계산하면 뭐죠? 우리가 선형 대수학에서 이게 real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eigenvector들은 다 오토곤널라이즈를 해서 mutually 오토곤널라이즈를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노멀라이즈까지 한다면 이제 오토 노말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벡터 대신에 캐시라고 부르면 되겠죠 한번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이때 a라는 오퍼레이터의 eigen캣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일단 쓰자고요 이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 이 eigen캣의 개수는 힐버스페이스 디멘점만큼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eigenvalue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ai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이퀘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얘를 이제 듀얼 코레스폰던스를 취하면 힐버스페이스 디멘점만큼 힐버스페이스 디멘점만큼 힐버스페이스 디멘점만큼 해야 될 이퀘이션이죠 그러면 이제 한쪽에 aj를 곱하고 여기는 이제 ai를 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아주 뭐가 하나 사라지는 나이스한 관계가 되겠죠 여기에 aj를 곱하고 여기 ai를 곱해서 빼면은 이 좌변이 다 사라지고 우변은 뭔가 나올 텐데 그 우변을 정리를 하면 요런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든지 이게 0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ai랑 aj랑 같다 ai랑 aj랑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i랑 aj가 같으면 eigen벡터가 똑같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0이 안 될 테고 그렇게 된다면 ai는 자기의 콤플렉스 컨주게이터하고 같게 되겠죠 그죠 여기 j 대신에 i를 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단 말은 eigenvalue는 항상 실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값은 실수죠 as expected 두 번째 만약에 ai하고 aj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나 다르다면 저 이퀘이션이 만족을 하려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왼쪽계에 0이 되지 않을 테니까 eigenvalue가 달라서 그렇단 말은 이 두 벡터가 서로 올소그널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eigenvalue 를 어떤 오퍼로이터에 대해서 얻게 되면 마치 매트릭스 다이아널라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펄미션의 경우 eigenvalue는 전부 리얼이라야 되고 이제 eigencat은 전부 어소그널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노말라이즈 되어 있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aj하고 ai 스테이트를 inner product 를 하면 크라이넥퍼 델타 타입으로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두 개 같으면 이제 노말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1이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다 안 보고 도움이 안 됐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걸로 가봅시다 이 eigencat 들을 어떤 식으로 써먹을 것인가 어떤 벡터를 전개하는 베이스로 쓰자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그냥 생뚱맞게 쓰기는 했는데 어떤 힐버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벡터를 linear combination of other cats로 적을 수가 있죠 그때 이 eigencat을 가지고 적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쏘노말 하니까 같은 힐버 스페이스에서 있다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이 eigencat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일단은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과연 coefficient가 뭐가 돼야 되냐 projection을 시켜보면 되겠죠 Cartesian coordinate 에서는 똑같은 짓을 할 때 x 방향으로 projection 시켜보고 y 방향으로 projection 시켜보고 z 방향으로 projection 시켜보고 해서 구했으니까 그러면 c 알파를 계산을 하려면 뭘 해봐야 되나 여기서 어떤 특정한 알파에 해당하는 브라벡터를 곱해보면 a에 해당하는 브라벡터를 곱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c 알파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c a 원래 알파 벡터에다가 특정한 베이스 캐릭터 basis a 를 inner product 를 하면 나머지는 다 오소곤할 하니까 사라지고 딱 a에 해당하는 coefficient만 남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알파를 새로 적을 수가 있는데 c a 대신에 이런 내적을 통해서 알아낸 값이니까 이런 coefficient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가 빠졌네 a 캣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적는다면 여기도 알파가 있고 여기도 알파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도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랑 알파랑 똑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아이덴티티가 되어야만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complexness라고 해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그래서 모든 알갱 캣들을 이런 식으로 아우터 프로덕트를 해서 다 도와주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나와야만 해요 이 말은 나는 잘 안 쓰는데 또는 클로저라고 그런답니다 얘는 여기서 보면 뭐 되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겠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많은 양들을 우리가 계산 가능한 많은 오퍼레이터나 그 캣 브라켓들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를 좀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한 번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일단 이 콜피션트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당연한 성질을 보여주게 돼요 어떤 의미의 캣이 있을 때 얘의 놈을 계산을 하면 노말라이즈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도대체 어떤 결론과 연결이 되느냐 얘를 다시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중간에 넣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는 커플리니스니스를 만족하는 이 아이겐 캣들로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에 대한 서메이션을 밖으로 빼고 알파 A A 알파 이 두 개는 컴플렉스 컨주기트 관계니까 A 알파 A 알파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것의 서메이션이 되겠죠 하나가 다른 것의 컴플렉스 컨주기트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코에피션트의 썸으로 나타내면 C 알파 C A에 절대값을 취한 것의 제곱이니까 걔를 다 더하는 게 1이 되죠 그렇죠? 얘가 만족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안된단 말이에요 C 알파가 의미하는 바는 이 캣을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어떤 A 스티트에 걸릴 확률이거든요 그걸 다 더했을 때 1이 되야만 되죠 그렇죠? 그것과 이 컴플렉스 릴레이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얘를 프로젝션의 개념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면 프로젝션의 개념으로 프로젝션의 개념으로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디파인을 할 수 있냐면 이 컴플렉스 를 구성하는 이 컴포넌트 중에 하나 딱 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랑 비슷한데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알파라는 캣에 한번 걸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A Sorry 이 내적을 먼저 계산해서 A에 비례하는 어떤 캣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이 캣 컴포넌트 중에 하필이면 A에 해당하는 쪽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본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알파가 있는데 얘를 이런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구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A캣에 비례하는 그런 양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젝션 한 거를 일단 다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 lambda A라는 오퍼레이터는 A 방향만 프로젝션을 한 건데 이걸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프로젝션을 해서 더하면 원략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개념상도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 컴플렉스니스의 의미와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컴플렉스니스가 만족을 하면 저 코에피션트들은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고 그거는 확률이 다 더해서 1이 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컴플렉스니스를 가지고 많이 놀 텐데 지금은 디스크립 스페이스에서 이제 서메이션 심벌을 가지고 썼죠 그렇죠? 만약에 스펙트럼이 컨티뉴스 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 컨티뉴스 하다면 예상대로 서메이션 심벌을 접근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이걸 이제 컨티뉴스 스페이스 할 때도 쓸 것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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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